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2021년 2월 17일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 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이 다 찍고.. 이 커튼.. 이거 뭐야? 이 커튼.. 이 커튼.. 분명히 이렇게 되어있었거든요 진짜 찍고.. 모든거 다 걸고.. 커튼이 이렇게 다 칠 수 있었거든? 내가 다 쌓았을 때.. 이렇게 있었을 때.. 계십니까? 뭐야? 병풍인거 뭐야 이거.. 계십니까? 잠깐 실례.. 빛이 세라가니까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빛이 세라가니까.. 주변에 민가가 있어요 신경 쓰지 않게 해주세요.. 하.. 헛.. 으아.. 아이씨.. 누구십니까? 저기 누구.. 여기 뭐야? 구조가.. 이거 왜이래..? 아.. 잠시만.. 기운이 너무 쎄다.. 아.. 잠시 후, 잠시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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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여러분들 현재까지 밝힌 걸로는 몸이 조금 불편하신 아저씨 망자. 일단 아저씨 망자는 확실합니다. 조금 연세가 있으신 4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아저씨. 그리고 젊은 여자. 따님으로 추정되는 젊은 여자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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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아.. 알지? 다시 한번만.. 저한테 들어와요 어떻게 돌아가신 겁니까..? 말씀.. 저한테 들어오세요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고 전체에 네 가까이요 액자 어딨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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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좀 더 무서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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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들은 외부에서 게시판에 올려야되지 아까처럼 여기서 무가 끔은 것이.. 지금.. 안되겠다 이제 가야겠다.. 너무 춥다 너무 춥고.. 배고프..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어..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알람설정 부탁드려요